하태경 씨는 선거부정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민경욱 씨라든지 환경욱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멸감을 주고 했던데 특별한 그런 역할을 한 인물이죠. 이준석 씨와 필적을 잃을 정도로 정치인 하태경은 선거부정을 은폐하는 대열에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그런 대단히 악의적인 정치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볼 때마다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래도 때가 무대면 우리가 좀 더 때가 무대야 되고 이분들은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부산 해운대갑의 국회의원 하태경 씨는 선거부정과 관련해서 정말 이 문제를 수선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태경 씨 이분들 그걸 가보니까 당당한 정치의 든든한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의례적인 이야기겠지만 선거부정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분들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 어떻게 당당한 정치의 든든한 후원자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체로서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하태경 씨 이름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하태경 씨는 이렇게 환교한 부정선거 음모론자 이렇게 아주 2022년 또 4월 달 많은 것이 밝혀진 이준석 하태경 쫓아내야 김민전과 함께 돌아온 부정선거 음모론자 김민전 후보가 김민전 후보가 선거부정을 덮는 사람들을 비난한 하태경 부정선거 음모론 비판에 민경욱 의원직 걸라 발끈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쨌든 간에 그냥 단순하게 해프닝이라기보다도 민경욱이 헛것을 보이는 단계 출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선거부정 문제를 덮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선거부정을 덮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의 정체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사실과 진실과 정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전부를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거문제라고 봅니다.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는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까지 제가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존재하는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바로 그런 인물이 이준석과 하태경인 겁니다. 아마 두 사람은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겠지만 제가 이런 활동하는 한 이전만 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한 그런 부정의하고 불법진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제가 뜬금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더 카르텔이라는 그런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고발한 아주 좋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든 까푸카님의 여러분들 그런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이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하태경 이야기를 한 겁니다. 4.15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몬 괘씸한 자들 그게 이제 아마 1번이 이준석일 겁니다. 이분이 하태경이네요.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계획했다면 이런 얼빵한 증거를 일부러 남겨두겠나 이런 음모론의 우리 당이 휘말리는 것이 창피하다. 이렇게 뒤에 보시게 되면 배경사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프린트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는 여백 이상 투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증거물이죠. 프린트는 좌우 여러분들 여백을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이렇게 좌측 여백과 우측 여백이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명백한 이 사전 투표지가 프린트물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급하게 인쇄되어 가지고 절단기를 가지고 자른 그런 증거물입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법원에 제출된 4.15 총선의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들이 모두 다 위조 투표지임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태경 씨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허술해서 범죄일 수가 없다는 논리는 하태경과 대법관 중 누구에서 먼저 나온 생각일까요? 참고로 까푸카가 부르짖던 베일화는 배춘입 투표지 여백 이상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는 선거관리배나 투표용지 발급기로 사용하는 앱선 프린트에 가이드레버를 이중으로 고정해 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좌우여백이 딱 일치하도록 이중으로 딱 묶어놓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초강력 증거로 급부상한 여백 이상 투표지가 추가되어 베일화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까푸카님이 베일화가 아니고 베일화 배춘입 사전투표지 여백 이상 투표지 일장기 사전투표관 도장투표지 하살표 투표지 베일이라고 보면 됐습니다. 아직도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베일화 즉 배춘입 투표지 여백 이상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하살표 투표정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사전투표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4년 이래로 이 나라에 치러진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윤정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태경 씨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밥을 먹고 사는 방법도 다양하고 또 정치를 하는 방법도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금세 알려질 수 있는 금세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나 이런 거가 알려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각 회 은폐시키는데 노력한다는 것은 참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문제가 많죠. 금세 알려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태경 씨는 이 문제가 영혼이 덮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경거망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덮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부정 문제를 덮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조갑재 씨나 전규재 씨 이준석 씨 이병태 교수 하태경 씨 오세훈 씨 김진태 씨 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다 덮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덮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실된 사람들은 사실이라는 것이 영혼이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거죠. 윤 대통령도 지금 이것을 다 덮을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덮는 쪽 대열에 들었었을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걸 덮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벌써 공병호 tv에서 3 4일 전하고 지금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3 4일 전에는 장영우 대표가 제기한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외 사전투표 조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가설 수준의 여러분들 소개했지만 그 정보를 접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검토한 다음에 이 방법이 굉장히 유력하다 해서 거의 뭐죠 확정적 사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단계까지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앞으로 어떻게 덮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축구 앞에서 국민이 하나가 되는데 국민주권 찾기 앞에서는 분열되는 콩가루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까부카님이 하셨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축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노원역 인근에 웨드 카르텔 현수막 10장을 달아주신 알렉스님과 엠마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온 국민이 봐야 될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웨드 카르텔 웨드 카르텔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도 잠잠하더면 이 나라는 끝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